서로 얼굴 보면 마스크 때문에 노다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저 웃으면서 잘 들어주고 힘찬 박수 쳐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일쳐보도록 할게요 옆사람 잘하라고 박수 쳐도 잘하세요 잊지 마세요 안아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turnout 제가 가위바위보 짝시켰거든요 난리가 났어요. 전달하세요. 이 손이 내 손이냐. 내 손인데 내 손을 아직도 다루지를 못하시는 분이 하하하하하하 저만큼 술을 안 했더니 저도 집에서 얘기하니 자꾸 헷갈려. 가위 나면 자꾸 펴져요. 그러신 분도 계시죠? 그리고 제가 가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도 돼요. 옆사람 잡아 놓고서 네 마음이 내려가세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위방위 고작을 제가 왜 했냐면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는 별거 아닌 동작이에요.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냥 1,2년 하고 이 일을 가만두실 거 아니잖아요.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. 의외로 좋은 약을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가락 가위방위 고작 하나만 잘해도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져요. 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야 옆사람을 살짝 섹시하게 찾아보면서 너도 건강해요. 하하하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직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괜찮은 것 같다.